역총리 송학명 체크의 실험 선수로 꼭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보대상 아니죠. 1, 2, 3, 4 전사당 뽑아줘 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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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당 뽑아줘 싸바 싸바 전사당 뽑아줘 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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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주민 여러분 지금 보시고서 좀 머릿속으로 아 이 후보가 낫겠다 생각이 좀 드시나요. 이방기가 제일 낫습니다. 이방기가 제일 낫습니다. 이방기 이방기 영토리 영토리 자 잠깐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방기 영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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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소 유독RO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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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요재만 충격! 개요재만 충격!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봅니다. 그리고 인기들이 점점 없어지고요. 해결났습니다. 손병호씨가 손발이 돼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니까 지호 1번 뽑고 싶어요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 개 찍어야죠 손병호씨 화이팅! 손병호씨 최애! 2만 개 화이팅! 2만 개 화이팅! 2만 개 화이팅! 교 다 해주고 싶은데 어쩌지? 나는 몰라 아... 아니, 얘기 애기 곤란하고, 그냥... 5대 5 아니 영상 알았어도 내 마음속에 있어 현상 둘이 다 좋으니까 누가 좋다고는 지금 못하는 거지 역조림 명예의장 선거.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 이의hake 2조1 송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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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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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아 역손리 명예이장 선거 결과는 이왕 마을분들도 안 나와 계시겠는데 이런 더위면 어디에 이루가야 돼요? 이런 더운 날씨에 시골에서 일하시려면 오늘 같은 날은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거의 안 하신다고? 시골 아이스크림 야 이거 아 잠깐만요! 후보님 우리가 진짜 다니면서 후보님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주워주십시오 어머 이게 쓰레기가 우리 마을에 그럼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역시 대변이십니다 여기 양조장이 있네요 송악 양조장 술 마시는 데 아닙니까? 우리 말잖아요 왜 안 막걸리 후건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악 물이 맑다 보니까 막걸리가 여기서 잘 나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실래요? 아니 이런 거 괜찮나? 괜찮잖아요 시골 오양 막걸리 보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목만 튀기는 거로 기대가 되세요 배가 물어 드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일본 송발당은 송영입니다 여기 또 막걸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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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몰라 아몰라 추억이야 감사합니다.